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3월 학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총평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었죠. 고3이 되어서 보는. 아, 평년보다는 약간 좀 늦게 본 거야. 3월 초에 대부분 보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약간 뒤로 밀려있는 상황인데,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3월 학평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잘 못 봐요. 작년 같은 경우도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난이도에 비해서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보는 거잖아. 재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개념이나 기출학습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3월 학평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고력 문제들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즉 숙련도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4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찍어버리고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그 한 달 전쯤에 3월 학평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개념과 기출만 가지고도 2등급 이상 맞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고 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선생님, 아니 개념과 기출만으로는 이렇게 너무 못 봤는데요. 선생님, 개념 기출은 잘했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1등급 컷이 몇 점이야 지금. 예상 컷이 40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2등급 컷이 몇입니까? 34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 4페이지에 이번에 5문제가 들어있지. 그렇지. 다 틀려도 2등급이야. 3페이지 하나 더 틀려도 2등급이야. 그런데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잘 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1등급 맞는 것도 40점일 컷이기 때문에 뒤에 5문제 중에 하나 틀리고 3점짜리 하나 빼고 하나 맞고 나머지 4개 다 틀려도 1등급이기 때문에 1, 2등급 맞는 거는 개념과 기출로 충분해요. 그래서 숙련도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4페이지도 다 그냥 깔끔하게 다 풀어갖고 시간 내에 모든 걸 완료하는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본다 그랬죠. 전반적으로 다 못 보기 때문에 4페이지를 그냥 아예 안 보고 1, 2, 3페이지로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시험을 봤어도 2등급은 나왔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어차피 못 봐 3, 4월은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보는 수능 1년은 안 남았지만 그렇죠? 한 10개월도 안 남았나요? 10개월 정도 후에 보게 되는 수능 그때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랑 지금은 여러분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 시험을 보고 못 봤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4페이지 손도 못 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등급 확보는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4월, 5월 그리고 6평이 딱 되잖아. 6평이 되면 너희들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수생들이 같이 보게 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킬러 공부라던가 모의고사 풀이까지도 그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6평에서는 진짜 진검승부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6평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그 좌표를 찍는 거 아닙니까? 현재 나의 좌표를 찍고 거기서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수능까지 어떻게 갈지 학습 방향을 잡는 거 아니야? 특히 그 3월 학평이 그런 학습 방향이 어떤 문제의 유형에서의 좌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월 학평은 6평이나 9평 또는 수능 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향성과 안 맞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로 방향 설정을 하면 안 돼. 문제 자체의 방향 설정은 그동안의 평가원 기출 문제랑 6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제 학생들끼리의 그 위치 좌표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 번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해설강의 꼼꼼히 보시면서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3월 학평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개념을 완료할 것. 두 번째 기출 문제들에 대한 기본 문항들은 모두 다 풀어봐야 한다. 기출 문제 풀이를 완료할 것. 다만 심화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고난도 유형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3월 학평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전체 분석 한번 가볼게요. 출제 문항수. 자 문항수가 9, 6, 5로 출제가 되는데 1단원 9, 2단원 6, 3단원 5문제. 언제나 9, 6,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뉴턴 역학은 6문항이 9문제 중에 알겠죠? 그래서 9문제 중에 6개가 뉴턴 역학이고 하나가 연력학, 하나가 특성에서 하나가 핵반응이에요. 알겠죠? 합쳐서 9문제고요.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6문제, 파동과 정보통신의 5문제. 특히 파동 파트가 안 돼 있는,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앞부분에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 부분을 빨리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개념 학습을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친구들은. 그리고 이번에 3월 학평, 일반적으로 그 방향이 문제 자체로 봤을 때 평가원의 방향성에서 이탈된 문제들이 좀 많았죠. 무슨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방향이 변할 때 평균 속도가 중간 속도다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방향성에서 이탈된 게 있었는데 그 두 개 빼놓고는 사실은 대부분 방향에 부합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못 본 거죠. 문제를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려도 물론 등급은 확보하는 친구들이 많았겠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개념과 기초 공부 많이 했는데 2등급이 안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일반적으로 문풀의 기술이 없었던 거지. 초반 15분 동안에는 내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쫙 풀었어야 돼. 계속 잡고 있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잡고 있어. 뒤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안 풀리는 거 계속 잡고 있고 5분씩 막 잡고 있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초반 15분 동안에는 30분 중에 절반 시간 동안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남은 시간 15분 정도를 잡아가지고 문항수를 셌어야 돼. 아마 3등급인 친구는 반도 못 풀었을 거야. 반 정도 풀었을 거야. 반 정도. 그럼 그 반 정도 풀었으면 10문제가 남아있잖아. 15분 동안에. 15분 동안에 10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야. 2, 3등급 친구들이. 남은 15분 동안에는 5문제만 풀었어야 돼. 그래서 아 내가 15분이나 남았는데 15분 남았는데 반밖에 못 풀었네. 나머지 10분 동안에 10문제 다 풀어야겠다. 이러면 망했고 그 10문제 중에 나는 5개만 풀겠다. 일반적으로 후반 15분 동안에 5개만 풀려고 하면 버릴 게 많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야. 그래서 4페이지는 조금 이번 시험에서는 안 풀고 앞에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2등급, 3등급은 나왔을 거야. 개념 공부랑 기초 공부 했는데도 2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 있잖아. 1, 2등급이. 그런 친구들이 문제를 잘못 푼 거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게 뻔해.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게 뻔한데. 3, 4월 달은 그냥 다 풀려고 한 거야. 개념 기출이면 만점 받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 개념과 기출만 풀 수 있으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만점 어떻게 만들어라. 작년에도 1컷이 41점인가 그랬잖아. 그런 것들에서 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의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냥 숙련도가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지. 게다가 정답률이 50% 미만이 이거 9문제예요. 일반적으로 50% 미만은 5문제야. 수능으로 가면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좀 못 보고 난이도는 또 방향성이 평가원의 방향성이 좀 이탈된 문제도 있고 욕심은 과도하고 3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가졌다. 3개월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무조건 1등급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2등급 수준 학생들도 2등급 못 맞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일단 여러분들의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4월 달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방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 미만이 상당히 많았다.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6평, 9평 수능으로 가게 되면 50% 미만은 5문제 안에서 끝나요. 알겠죠?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문제 단위도 똑같아도 방향성도 또 딱 맞게 수능의 방향성과 맞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죠? 자, 출제 경향 2022학년도 작년 3월 학평보다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약간 높고 기출문항들이 4페이지에서 이제 4페이지도 사실 괜히 좀 쓸데없이 어려워졌던 문항들 빼놓고는 기출문항과 거의 유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체감할 때는 준킬러 문항이 다수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기력은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괜히 뭐 함정도 아닌 곳에 그냥 빠져가지고 틀리고 20번은 뭐 시간이 없어서 틀리고 16번은 방향성이 안 맞아서 틀리고 14번 전반사는 아직 전반사 개념이 안 돼서 틀리고 뭐 여러가지로 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은 것 같고요. 1컷도 40점, 34점 이렇게 1, 2컷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해설강의 보면서 한번 공부해놔. 알겠죠? 최고답률 가장 높은 거는 전기력 문제인데 18%니까 다 찍었다는 얘기야. 거의 다 찍었구나. 근데 선지선택을 보니까 다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디그스 때문인 것 같은데 디그스는 너희들 전기력에서는 항상 개의 합력이 점전앗끼리 밀고 당기는 힘들을 모두 벡터합을 했을 땐 0이 나온다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 모르면 문제들이 다 계산 문제로 바뀌고 복잡해져. 꼭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했도록 하시고요. 해설강의 보면서 한번 공부해봄. 역학적 에너지는 빗면 있지? 이거 알아놔. 빗면에서 Fs는 포텐셜 MgH 이거 Mgdelta H거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Mgdelta H가 포텐셜의 변화인데 그 크기가 Fs다. 이 F가 뭐냐면 MgSin이거든요. MgSin Fs는 Mgdelta H랑 크기가 똑같다. 요거가 요즘에 빗면에서 높이차 유형으로 정말 중요해요. 빗면에서 높이차 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MgSin을 우리가 F로 치환을 해서 Fs는 Mgdelta H 이걸 꼭 활용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역학적인 손실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한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연결물체 분석 얘는 조금 평가원 방향성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문제죠. 그렇죠? 멀어져 있는 문제인데 등속이니까 여기 MgSin이랑 중력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A질량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 뭐 A질량이 B질량이 몇 배 뭐 K배 해설 강의할 때 K배라고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K배라고 해서 가하수도가 8대 17인 걸 가지고 비율을 빨리 찾는 거 근데 자칫 또 이렇게 약간 문제 푸는 묘가 없으면 너희들이 연립방정 인수분해를 막 해가지고 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도 돼. 근데 하다보면 대충 아 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 문제는 개념만 잘 알면 돼. 이 부분은 파동 전반사하고 굴절의 업칙에 대한 개념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부분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가스토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참고할 정도의 문제인데요. 중간속도가 평균속도다. 일반적으로 중간속력을 많이 쓰는데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속도 중간속도가 평균속도다. 라는 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다만 음 평가원에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 정도 그래서 여기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다섯 개가 가장 많이 틀린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한 30%대 얘만 지금 18%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직계가 18%로 재고 있는데 한 20% 정도 나온 것 같고 20에서 30% 정도로 나온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자 중평 이 정도로 마치고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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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